안녕하세요. 성복구 약수함이에요. 요즘에 무속인이 참 많아졌지요. 많아진 만큼 무속인한테 해가 되는 무속인도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5년 동안 무속인을 하면서 보아왔던 무속인의 꼴벌견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 밝히는 무속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배를 나갔을 때 얘기해요. 무속인들은 일이 큰 게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가 협심해서 들어와서 좀 한 거리 놀아달라, 공수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갑니다. 분명히 큰 것인 줄 알고 갔는데 음식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체린 것이요. 음식은 과일도 싱싱하지도 않고 조금 체리고 육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스게트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면서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 놓고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감하다 소리를 더 들어야지 욕심을 내고서 초라한 상을 채렸을 적에 아,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무속인들이 안정제 같은 역할도 하고 또 피로회복제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는데 정성껏 해가지고 욕심을 좀 비우고 같이 이렇게 좀 진실되게 정성껏 이렇게 손님들이 신뢰감이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꼴불견은요. 앞에서 한참 공수를 내리고 있는데 남의 집에 청배원 무속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또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이거는 아니죠. 손님들이 살자고 큰 돈 들여서 와서 정성 들이고 재수 받고 하는데 어느 무속인이든지 청배 오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집에 손녀도 이거는 눈치가 있게 합니다. 이거는 무당의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꼭 고쳤으면 합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은요. 무속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말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요. 마음도 아파요. 이럴 때일수록 무속인들이 몸가짐을 바로 하고 또 말조심도 하고 기도에 정진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무속인이 됐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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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